. . 탐트! 그리키신다 서서송비! 그럼, 일단. ator! 전장되는 게 더 큰 것 같아. 내리막길에서 왜 빨라질까? 전장되는 게 더 큰 것 같아. 어? 안 힘들어요. 다시 가시니! 지금 넷 중에 누가 제일 잘 달라요? 저 언니요. 아니, 왜냐면 자세가 제일 좋아. 그리고 저 언니 다리가 길어요. 넷이 찢어지겠는데요? 네. 너무 빨라요. 너무 빨라요. 아, 그래요? 네. 너무 빨라요. 너무 빨라요. 못 켜도 못 가요. 맞아. 너무 빨립니다. 같이 잡아줄게요. 감사해요. 지금 딱 좋아해요. 어, 그래. 그래, 이게 내 페이지지. 화이팅! 감사합니다! 현장감 때문에 더 잘 될 거다. 그게 한 2kg, 3kg는 간다는데 그게 진짜 던데요? 어? 자박자박 소리가 나고 발자국 소리가 계속 나니까 케이더스 맞추기가 쉬웠거든요? 사람들이 탁탁탁 뛰니까? 여기가 몇 번 죽을 때에 치는 건 너무 이상하다. 기anne 바지에 치는 데치하는 건 좀 너무 이상하다. 거기에 엣지에 있는 건 다음부터 도티가 내리니까? 있니 안AY! 거기가 이쁜니. 거기 Vitaraa means to take the car. 그래. 하이, 섹시. 해, 여리. 거기에 예쁜 수위. 하이,가. 하이,가.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같이 뛰니까 좀 이상하다, 그치? 근데 뭔가 에너지가 추운데요? 제 천군만마 보이십니까? 내 지원군분들 넙살 쩔쩔 다 모았어 지금 너무 도움이 많이 돼요 제가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니까 하나 둘 셋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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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닝이 마법이다 다 왔다! 다 왔다 다 왔어! 아 저렇게 해서 더 나오나 보다 곧 반환인가 보다 너무 멋있다 파이팅 나도 할래 반환 벌써 돌아오신다 파이팅 엄청난 사람들 많다 너무 멋있다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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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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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파이팅을 해 주시면 파이팅을 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해주실 때마다 저는 더 크게 소리 질렀거든요. 그러면서 제가 에너지를 받긴 했어요.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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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원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감격스러워. 파이팅! 파이팅! 고백 뭐! 식은 좀 먹기지! 더운 날은 식은 좀 먹기도 힘들어.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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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는 힘 받았죠. 언니 지나가는데 반갑고 어쨌든 잘 뛰고 있구나. 역시 대단하다. 언니 체력이 괴물이야. itting... 뒤집향... 너는blingока tu는ek 하고 있군요. Sí! 여기도 지나가야 될 것 같아. 기분은 좋아 좋겠죠? 좋겠죠? 고마워요 아니요 전 죽을 맛인데요? 여기서 반환하고 싶어요 지금 나 큰 힘이다 진짜 저린 삶으면 어떡하냐 진세훈 화이팅! 아 진짜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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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 잠깐 끝났어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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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유진! 뭐야, 미쳤어! 김유진! 깜짝 놀랐어. 와, 김유진 미쳤어. 파이팅, 파이팅! 신서영, 파이팅! 신서영, 파이팅! 신서영, 파이팅! 힘이 되는 존재는 우리 무쇠소녀다. 다른 친구들이 먼저 가서 마음이 급해진 게 아니라 대견하고 대단하고 정말 리스펙하고. 그 친구들 하는 거 보면서 와, 진짜 오늘 너무 대단하다.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. 사과자 파이팅! 파이팅, 파이팅! 예예예예 네, 안녕하세요. 페이스가 제주도를 뽑아가요. 제주도? 뽑아있어요. 나 저 앞에 있는 걸 따라가고 싶다. 힙색에 머리 하나 묻고 파란 색깔 흰색 저 언니들 목표 저 언니도 나 본다고 나도 저 언니를 보고 있다고 파이팅! 오케이. 잡았다, 잡았다. 우와! 오예!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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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희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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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떠나서 이걸 철인 3종하고 10km 어떻게 뛰지? 와.. 오! 1km 남았다! 1시간 정도 들어가는 건 쉽지 않구나. 1시간 들어가는 게 쉽지 않구나. 1시간 들어가는 게 쉽지 않구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, 좋습니다. 어? 오! 아아. 자, 좋습니다. 오! 왠지, 왠지! 살렸어. 가자. 한 팀, 좋아. 쉽습니다. 잘하면 잘하면 될 것 같아요. 저기 저기 간납이 방금 오세요. 아니, 아니요. 올라오세요, 올라오세요. 자! 사이. 와, 죽겠다. 와, 나 죽겠다. 와, 나 죽을 것 같아. 조금 만만하게 봤던 것 같아요. 근데 10km를 1시간 안에 왜 당연히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? 내가 지금 훈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해야 10km 때 조금이라도 여유롭게 들어오지 않을까? 그 생각했어요. 와, 죽겠다 진짜. 야, 이거 어떻게 하냐? 이거 한 시간... 이거 10km 어떻게 했냐? 이거 10km 어떻게 했냐? 하네. 와, 나 큰일 났네. 이거 33점 어떻게 하지? 언니! 언니! 나이스! 가보자, 가보자. 우리도 뜯자. 자, 우리도 뜯을까? 오예! 우와! 우와! 예! 해 냈다! 우리 매달! 우와, 단판빵이야! 우와, 대박! 이 맛에 뛰는 거야. 사이트 들어가서 본인 배번호를 넣으면 기록이 나오고... 몇 등인지? 네, 배번호? 아! 감사합니다. 저 23위 했습니다. 뭐라고요? 23위요. 거짓말, 봐봐! 나 100개 안에 들었다. 기특해, 기특해! 언니, 진짜 멋있다. 선출은 다르다. 진짜 멋있어요, 언니. 거기 그것도 안 들어가. 진짜 멋있어. 언니가 달라 보여. 나 마지막에 오르막길만 아니었으면 한 시간 할 수 있었는데. 오르막길에서 너무 힘들더라고.